한 천년 동안 병조된 이 사람을 누군가 구원하기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싶고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대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덟 살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덟 살 때 뭘 깨달게 했습니다. 자 여덟 살 때 아이오아에 살았습니다. 아이오아가 아이오아에서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오아는 그 아이오아에서 아주 다르기 때문에 아이오아에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는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아이오아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아이오아와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학교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야구였습니다. 자, 아빠와 함께 온 가족이 그리고 또 이 소년이 정말 야구를 지렸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마이너리그의 프라이브 선수였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식구들이 야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의 시즌의 마지막 게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게임의 투아웃입니다. 자, 두 명의 주자가 누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소년이 타석에 들어오는 차례가 됐습니다. 자, 모든 팀이 뒤에 있구요, 코치들이 뒤에 있구요, 가족들도 뒤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대편 팀도, 그때 중요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상대편 팀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애들이 경기하는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상대 팀도 200이에요, 우리 팀도 200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지켜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어린 소년이 이제 타석에 들어주고,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 키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투수를 보니까 열 살 같이 보이죠. 한 스무 살 처럼 보이고 키가 크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치느냐가 그 경기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치느냐가 그 경기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치까지 나가서 채웠습니다. 자, 근데 상대편 투수왕 비율이 왔을 때 너무나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자, 이 야구 한 번을 들기에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야구 한 번을 들어도 덜덜 떨리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야구 한 번을 흔들거리는 야구 한 번을 겨우 들고 이제 투수를 노려보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투수가 와인업을 합니다. 자, 공이 날아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죠. 물론 그랬겠죠. 자, 근데 공이 얼마나 빨랐는지 이 쟤미가 공을 지나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자, 이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타석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좀 안정시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와 선수들을 보면 야구가 막 이렇게 신발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괜찮다고 이렇게 뒤에도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타석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를 노려봤습니다. 자, 투수가 다시 와인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만 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끝난 거죠. 자, 그 경기도 마치고 그 시즌도 마치고 이제 그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신장이 뛰고 이제는 꼭 신장앞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땀이 비오듯해서 이제 앞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He does with all his courage, he stands up to the batter's box again. 자, 다시 타석을 들어갔습니다. And he's holding his bat, it's trembling in his hands. 자, 벌덜덜 떨덜 벌덜 벌덜을 꼭 잡았습니다. And he's determined, you know what? I missed the last two. As long as this is the last chance I have, I'm just going to go out swinging. 자, 내가 벌써 두 번의 기회를 놓쳤고,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스윙을 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He could hear the noise behind him, go Jeremy, go Jeremy, go! 자, 제납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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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까지 계속 뛰어왔습니다. And he can hear it from the other side, no, no, Jeremy, no! 자, 반대쪽에서 야이가 들려, the pitcher starts to wind up. 자, 이제 추수가 wind up했습니다. The pitch comes, 자, 공이 날아옵니다. And he swings with every single fiber in his body. 자, 올림을 다해서, 스윙을 했습니다. And as he's following through with his swing, just like he was taught, 자, 벌덜덜 이렇게 쫙, 앙, 스윙을 했어요. He could hear the glorious sounds of, 자, 그때 열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Strike three. Strike three가 들려왔습니다. You're out! Don't push it. And as soon as that happens, the other side erupts in applause, and you can almost hear equally, the opposite side let down. 자, 상대편에서는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 편에서는 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he opposing teams, players come out running onto the field, and they grab the pitcher, and they hoist them up, and they're celebrating because they won the championship. 자, 상대편에서는 투수를 향해서 다 달려왔고, 이제 승리하는 기쁨에 도치되었습니다. And of course, the home team, they're sad that they lost, and they try their best not to look their direction where poor Jeremy is standing. 자, 이 홈팀은 최선의 경기를 다 했지만, 이제 그 경기를 잃게 되었고, 이제 제레미를 보지 않고 다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제레미 is heartbroken. He just sits for a moment, takes off this helmet, lets it fall to the ground, and drops his back. 자, 너무나 실망이 돼서 이제 헬벳을 짚어 던지고, 방법에도 다 맞습니다. He's so ashamed. 얼마나 챙겼는지 보고.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He slowly walked over to the bullpen where he sat on this cold aluminum seat. 자, 이제 그 불펜으로 가서 차가운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And he just waited and waited. He wanted everyone to just leave. 자,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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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습니다. He waited as long as he could. He could even hear the distant crumbling of the gravel as the tires were rolling over as they're exiting the park. 자, 이제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이제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He could hear the home fans and the players also leaving and exiting the park. 그리고 이제 우리 팀도 다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He was so disappointed. 정말 실망을 들었습니다. The most traumatic experience, the most emotional experience of his life.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After sitting for what seemed like forever, and after crying all of his tears. 거기 앉았다고 우는데 시간이 꼭 영원한 시간처럼 흘러가지 않고